오케이. 뭔가 긴 걸 봤어요. 한 명 들어가. 소리 들지 마시고요. 다음 땡큐 생길게요. 우와, 이거 많아요. 이게 말이 되는지. 땡큐. 저 3층 처음 봐요. 이야, 이거. 대박. 5층 침대 올라가보실 수 있으세요? 빨리 올라가보세요. 자단하다 이런 데서 잡아놓은 거야? 우와. 이거 청구가 높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. 누나, 나 이거 멀미압 좀 주세요, 멀미압. 이렇게 높여서 누나 보는 거 오랜만인 것 같아. 이렇게 높여서. 그래, 우리가 누나보다 위에 있어. 나 혜진이 누나 정수리 처음 봐. 볼게요, 여러분. 안녕. 야, 씻고자, 혜진이 지금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